미국 보건당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3차 추가 접종, 부스터샷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.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.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. 미 식품의약국 FDA는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코로나 취약계층으로 제한됐던 백신 추가 접종, 부스터샷의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미 질병통제예방센터, CDC의 승인만 한 번 더 떨어지면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 이번 FDA의 결정은 지난 9월 제약사들이 부스터샷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지 두 달 만으로 당시 미 보건당국은 부스터샷을 꼭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령층 등 일부 대상에만 추가 접종을 승인했습니다. 그러나 최근 겨울철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는 명절을 앞두고 판단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최초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 중 17%가 부스터샷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. 부스터샷